안녕하세요. 이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팅커캐드 아두이노 코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롬에서 구글 검색에 팅커캐드라고 이렇게 쓰시면 검색을 해 보시면 팅커캐드가 나옵니다. www.tinkercad.com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만 만드시면 그것도 쉽게 자기 이메일만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라서 일단 아이디 패스워드 계정 만드셔가지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이 위에 홈 화면 갈 수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팅커캐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팅커캐드.com입니다. 팅커캐드.com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 오토데스크 팅커캐드라고 되어 있는 화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쭉 보시면 원래는 얘가 3D 디자인용인데 3D 디자인 말고 이 밑에 보시면 회로가 있습니다. 회로를 선택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회로 작성 누르시면 됩니다. 새회로 작성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 우측에 이런 게 없으면 여기 보시면 펼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처음에 시작하면 이런 상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아두이노 우노 R3이라고 되어 있는 놈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드래그 그러니까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쭉 끌고 오면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화면에 갖다 놓게 되죠. 부품을 이렇게 화면에 갖다 놓게 되고요. 이게 이제 아두이노 보드가 되겠습니다. 이 아두이노 보드를 동작시킬 때는 여기 시뮬레이 일단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여기 코드라는 거를 누르시면 돼요. 코드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블록 형태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요즘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블록 형태의 코딩 방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한이 좀 있고 처음에 입문할 때 정도만 사용하는 거라서 이거는 안 쓰고요. 배우기가 쉬운데 따로 하시고 여기 보시면 블록이 있고 블록 플러스 문자가 있고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로 할 겁니다. 블록 편집기가 문자로 바뀌면 그 전에 만들어놨던 블록은 전부 손실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프로그래밍을 해놨었다면 이렇게 바꾸시면 이제 다 날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시 또 얘를 블록으로 하면 이것도 날아가니까 항상 문자로 해놓으십시오. 여기는 항상 문자로 해놓고 얘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짜줬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시뮬레이션 실행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실행을 시뮬레이션 시작 얘를 누르면 지금 여기 ON에 초록색 불이 켜지고 얘가 깜빡깜빡하면서 LED에 1초 동안 불이 켜지고 1초 동안 불이 꺼지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1초 동안 불이 켜지고 1초 동안 불이 꺼지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LED가 여기에 13번이라는 것에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 클릭 두 번만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를 이제 하고 싶을 때는 시뮬레이션 중지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코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는 얘가 없는 거예요. 기본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얘도 없고 얘도 없는 겁니다. 딱 이게 기본 틀인 거예요. 이렇게가 기본 틀입니다. 이렇게가 보이드 셋업이라는 함수가 있고 보이드 루프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이 틀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원이 아두이노의 전원이 딱 켜지면 이 셋업이라는 곳으로 CPU가 가서 중괄호 열구로 시작했다가 중괄호 열구로 닫고 CPU가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루프라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중괄호 열구 했다가 중괄호 닫고 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다른 데로 안 가고 중괄호 열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빙글빙글 빙글 돌아요. 전원이 꺼질 때까지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13번 핀에 LED를 연결해서 켜고 싶다 그러면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13번 핀을 출력으로 해라. LED를 켜는 거는 모니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기 때문에 출력 장치예요. CPU 입장에서 보면 그 출력 장치에다가 불을 켜는 정보를 내보내는 겁니다. 출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3번 핀을 출력 방향을 출력으로 설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핀의 모드는 입력 모드가 있고 출력 모드가 있는데 출력 모드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여기 13번 핀이 지금 이 디지털이라고 돼 있는 0번부터 13번이 우리가 컴퓨터랑 연결해서 외부 정보를 입력받거나 출력하는 장치들을 연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지털 출력 5V 아니면 0V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1을 쓰면 여기에 5V가 나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0을 쓰면 0V가 나오는 거죠. 5V면 불이 켜지고 0V면 불이 꺼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핀 모드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배우는 거죠. 핀 모드라는 기능이 있다.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소문자고 M자만 대문자예요. 그래서 핀 모드라고 쓰고 소괄호 열고 그 다음에 내가 연결할 핀 번호 0번에서부터 13번 중에 하나인 번호를 써주고 그게 입력인지 출력인지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핀에 입력장치가 연결되면 입력이라고 써주는 거고 출력장치가 연결되면 출력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핀 모드 13에 출력을 내보내겠다. 방향을 출력 방향으로 설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설정한 데다가 그렇게 설정한 데다가 불을 켜라를 하고 싶으면 이제 이를 써야죠. 이렇게 쓰는 거는 출력 내보내는 거는 디지털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디지털 핀 포트라고 그러는데요. 디지털 포트에다가 이를 내보내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아두이노가 제공해주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 함수 디지털 라이트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디지털 라이트 이것도 요것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예요. 디지털 라이트라고 쓰고 소괄호 연 다음에 쓰고 싶은 포트 번호 13번이죠. 거기에 불을 켜라 하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하이 0을 써라는 로우가 되겠죠. 이게 아두이노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LED에 불 켜는 프로그램 수고하 저 3 7 8 10 10 21 21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